야, 나가봐. 학교 가냐? 그럼 교복 입고 어딜 가? 가온이 너. 오늘부터 말 길게 하거라. 왜 이래? 왜 이래 아니고 왜 이래요, 삼촌. 더 이상 우리 집에 콩가루일 순 없다. 나라도 가정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지. 오늘부터 반말은 금지다. 꼬박꼬박 존대하도록 하거라. 그래서 뭔데요? 그 니네 학교 앞에 쫀득이 말이다. 그것 좀 사오느라. 싫은데요? 그 삼촌이 말하면? 가족들 간에 서열을 악용한 갑질 문화와 위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. 지금 하시는 짓이 더 콩가루이옵니다. 똑바로 하십시오. 아무래도 내가 쟤보다 서열이 낮은 것 같은데. 내가 그래도 진순이보단 높겠지. 진순이 손! 진순아 손! 오! 진순이 손! 그렇지? 너무 이뻐. 밖에 없다 진순이. 저차에 cre 1980년만에 안전적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